법무부가 조금 전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하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교체했습니다 법무부는 달건 검사급 39명에 대한 승진 전보 인사를 하고 주요 수사를 지휘할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임명했습니다 송경호 지검장은 지난 2022년 5월 취임한 뒤 2년 만에 서울중앙지검을 떠나게 됐습니다 수사장은 지난 2021년 5월 취임한 뒤 2년 만에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승진 전보 인사를 지휘할 수 있습니다